제가 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. 제가 제 가방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가방 안에 항상 약이나 지갑도 들어있고 이래서 하루는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밴 안에서 야 내 가방 어딨어? 야 내 가방! 보호야 내 가방 어딨냐니까?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. 가방이 없는 거처럼 스탈리스트가 야 내 가방 어딨냐니까? 내 가방! 야 내 가방! 여기 있네? 혜성이랑 에릭씨가 아직도 보면서 술을 드시면 자기들이 괜히 동원아! 니 가방 어딨어? 니 가방 어딨냐고! 니 가방 어딨어? 니 가방 어딨어? 니 가방 어딨어? 니 가방 어딨어?